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일 구청 7층 대회실에서 외국인 주민 영예통장단을 비롯한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초청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주민과의 간담회는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민선파기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했고, 이날 대화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석해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